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투자자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시원한 정치 토크 코너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법원이 전주로 분류된 손모 씨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2심 선고가 향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세요 먼저 윤주진 평론가님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동일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는 말이 전주 일종의 돈을 댄 사람으로서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일단 검찰이 왜 이 손모 씨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소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미 거기서부터 검찰은 같은 전주지만 주가 조작이 얼만큼 깊숙이 개입하였느냐 또 정확히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있어서 다른 결론을 냈다는 것이거든요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부터가 일단은 혐의의 어떤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당시에 기소가 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와 당시 이미 기소가 됐던 손모 씨에 대한 판결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아주 긴밀하게 소통했다면 김건희 여사는 그런 규모도 좀 적고 또 대화 내용 이런 여러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물론 검찰도 여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완전히 두 개가 같은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 씨 보다 김건희 영 부인의 계좌 연루 수준이 훨씬 강합니다 깊어요 유죄로 인정된 통정 매매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유무죄 판단 받지 않은 것 빼고 유죄로 인정이 된 것만 통정 가장 매매를 보더라도 손모 씨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계좌가 쓰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영 부인 같은 경우는 48건이 쓰였거든요 이 자체로 일단 거기서 어느 정도로 공모를 했거나 방조를 했는지를 떠나서 연루 수준이 굉장히 더 심각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손익을 따져보더라도 손모 씨는 한 1억 원 정도를 잃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영 부인은 지금 정식으로 잡힌 통계에서 보면 최은순 씨하고 합쳐가지고 20억이 넘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별다른 어떤 반박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원래 기소도 되려면 먼저 되든지 같이 됐었어야 될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좌 연루 정도의 수준만 보더라도 이미 드러난 건데 손모 씨가 방조범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영 부인도 아무래도 같은 혐의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조범 이상으로 공범 혐의도 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세력끼리 서로 논의를 해서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마자 7초 만에 김건희 영 부인 계좌에서 진짜 매도가 이루어진다거나 또 이제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떤 거래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처리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정에서 이미 검사 공판검사 얘기를 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특히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검찰이 현재도 김건희 영 부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공범 혐의도 살아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기소 안 했던 거는 오히려 기소 안 한 게 이상하다 수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던 것이죠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소환 일정이나 이런 거에 응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작년만 해도 사실 서면 질의 100여 개의 질문을 담은 서면 질의를 대통령실로 보냈는데도 영 부인이 응답을 안 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지연된 것이지 혐의가 덜해서 기소가 안 된 게 아니다 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의정 갈등 의료 공백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의료 응급의료죠 종합상황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상황이 어렵지만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획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수임 평론가님 대화에 빨리 참여해달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도 요즘에는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걱정이 되는 거는 일단 그런 제스처를 떠나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의료 공백 이걸 어떻게 없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부도 이게 공백이 우려가 되니까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이나 이런 분들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전문의인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전문의라 할지라도 응급의학에는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 투입을 이제 군의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하지 않는 이런 스스로 거부를 한다거나 못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공중보건의 분들도 사실 이분들이 투입이 되다 보면은 보건진료소라든지 또 다른 의료 일선이 비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다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그런 시그널 제스처로는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계에서 협상 테이블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2025학년도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조차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딜레마가 윤주진 평론가님 협상 테이블에 이제 앉아야 되는데 의료계는 이제 2025학년도부터 새로 논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비우고 있는 것 그리고 뭐 정부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이게 단순히 전공의들 차원에서는 어떤 수가의 문제라든지 보상의 문제 또 의대 증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전공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의사로서 일반 의원급 의사로서 페이닥터를 한다든지요 그런 식으로도 얼마인지 나는 내 삶을 그냥 이어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탈 전공의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의정 갈등을 넘어서서 현재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그런 의사들 젊은 의사분들의 어떤 마인드랄까요 또 전공의를 근무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뭐 밤샘 근무도 해야 되고 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문화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은가 또 기존에 교수진들과 전공의들이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일반 의사들이나 교수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또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의 골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2025년 의대 정원을 뭐 백지화하느냐 마느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로 지금의 이 전공의 이탈을 해결하기에는 오히려 좀 더 문화적인 맥락에서의 그들의 어떤 애로사항 너무 힘들고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또 전공의 사회에서의 어떤 위계질서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오늘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솔직하게 대응을 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의료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인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응급실에 의존하게 되면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이 의료 공백의 불안이 불안을 넘어서 패닉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반적인 경제활동도 멈추게 되고 명절에 여러 가지 가족 행사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패닉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 지난 설 연휴보다는 두 배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분만이라든지 이런 응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래도 안심을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정부질문에서도 보니까 목소리를 많이 높이더라고요 오늘 또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는 비겁한 행위다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의협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 표명하고 유포 중단 당부는 했습니다 김수임 변관님 의료진 블랙리스트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리스트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수호해야 될 정부에서 엄단 가장 가급적 정당한 방법으로 엄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의료계도 오히려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자체가 아주 나쁜 방법이고 이런 식의 행동이 이어지면 사실 의료계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많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의사들이 예뻐서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일단은 의료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 주시라고 하는 것일 뿐이고 나쁜 행위를 하거나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거는 의대 증원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를 떠나서 시민들이 의사 집단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 갈등으로 잔재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이런 굉장히 사회적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이나 도의적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오히려 책임지고 이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사람들 놀라게 한 건 또 있습니다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에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글들 중에 조선인들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뿜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정말 오면 좋겠지 자 윤지진 평론가 일부 의사입니다 이걸로 전체 의사를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장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정말 삐뚤어진 엘리티즘 혹은 삐뚤어진 선민의식 같은 게 좀 일부 의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당신들은 결국 어쩔 수 없어 백기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마인드로 물론 소수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묵묵히 일하고 지금 다시 복귀를 한 전공이라든지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의 선량한 다수의 의사들을 좀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딜레마에 놓여 있고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보니까 일부 의사들은 이것을 마치 게임을 다루듯이 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 결국 우리한테 승리가 오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막 그래 의대 정원도 한 차례 물러나 주자 우리가 일단은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오히려 이러한 아주 반사회적인 발언들 때문에 의료 공백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말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말 의사들도 돌아올 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일부 정말로 범죄에 가까운 발언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처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좀 짚어볼게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여야 간에는 이걸 적극 추진한다는 거 정부도 당연히 한다는 거 그런데 가장 핵심이 빠졌습니다 이럴 때 안 꼬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핵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요 핵심입니다 핵심이 의료계구 의사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년 정원 포함해서 꼭 그걸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모든 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일단 앉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2025년 의대 증원 백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거 의지하자 하지 말자 이런 전제 조건을 우리 달지 말고 좀 앉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는 의사들한테 지금 안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의사들을 과연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 그런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모두 열어놓고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의사 의료계 안에서 약간 그래? 그러면 할 수 있어 이런 측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협회나 이런 게 16개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분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지금 민주당은 김수임 평론가님 민주당은 지금 이른바 개문발차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을 일단 2025학년도 입시도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 다른 전제 조건을 더 달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입장으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입장이 조금 정치권에서는 점점 조금씩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준일 평론가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이거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데서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빨리 대화장 열어라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종의 개문발차인데 어쨌든 아까 16개도 있다고 했지만 의사협회하고 전공의협의회는 어쨌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이 되게 생각이 달라요 역시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두 단체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는 또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두 단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전공의 비대위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전공의들의 압박이 있고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 마치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민주당도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여야의정에서 의의가 없더라도 여야정만이라도 모이고 혹은 다른 의료단체 일부 대표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그렇게 모여서 일단은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협상을 도출한다든지요 그런 식의 변화, 가시적인 변화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전공의 단체라든지 의협도 이 여야의정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만은 없다 즉 여론상의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것을 그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25년 거예요? 26년 거예요? 저는 25년 거는 한동훈 대표가 물론 논의하자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도 열려있다라는 의사표시 정도지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정말 학생과 학부모 반발하면 어떻게 그거를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의대 입시 정원 늘렸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반수를 하는 분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 숫자가 드러났어요 저는 심지어 주변에 직장을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못다한 꿈, 의사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그런데 그런 혼란까지 저는 지금의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도 2025년 정원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일 거라고 봐요 그 마음이 그런데 2026년만이라도 백지화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뒤늦게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개문발차가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완전 대표성이 있지도 않은 의사단체 한두 개 들어가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거거든요 김수진 평론가님 그런 입장이죠 아무래도 협상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밖에 나가서 이제 이 협상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규모와 그 폭이 커야 이 합의라는 것을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의료단체가 들어올수록 많이 들어올수록 협상에 힘이 더 실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개문발차를 민주당 또 염두할 수도 있어요 정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라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권부터 그래서 의료계가 뒤에라도 타게 하자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조금 카드를 일찍 빼들 카드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료계를 먼저 설득하는 것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정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평론가님 하나 제가 주문하려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의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 어떤 얘기 했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윤석열 정부하고 상당히 싱크로가 높은 이거는 한동훈 대표 얘기하듯이 협의를 해보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듯이 의사들 존중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홍 시장은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꺼내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했어요? 드디어 이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것은 떼법이에요 그러나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안정돼요 라고 SNS로 예법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시나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쓰셨습니다 자 지금의 이 약간 혼란이랄까요 좀 어려움 책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당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이요 아마 내가 결론한 것은 윤 대통령보다는 누군지 아실 겁니다 망하기도 싫어요 띄워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결론을 정해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뭐 그쪽으로 또 화살을 돌리셨습니다 2261님이 의료계 해법에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협의에 참여 못한다는 말은 의료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즉 간접적 책임과 책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고 국민의 도리에도 안 맞습니다 라고 이제 일침을 주셨네요 자 이런 가운데 여야 각당 10월 16일 구청장 보궐선거 치르는 부산 금정지역 유세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금정구를 찾았습니다 여당으로서도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순한 기초단체장 일석을 뛰어넘는 정책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윤주진 병론가님 워낙에 이제 이 pk 민심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보수정당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던 때도 있었죠 지난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금정구청장을 민주당에 승리를 했었고요 또 최근 총선에서도 물론 뭐 격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0% 중반대 정도 나오는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방선거 판세가 재보궐선거 판세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여야의 점수를 따져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노려본직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 편이고 또 여당 지지율도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서 민주당의 열쇠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혹은 야당이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바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 곳이고 여야의 혈투가 벌어지는 그런 전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저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남 영광곡성에서는 어차피 진검증부를 자기네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버리는 거고 강화는 자기네가 양보를 했대요 출마를 안 한대요 조국혁신당이 그리고 금정은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여당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당 중에 한 당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주당 조국혁신당 야권이 여기 좀 공들이는 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가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힘든 건 맞습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부산인 것이고 이를테면 2018년 부산시장선거에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고 이번 총선도 보면 민주당 후보가 43.37% 그래도 40% 넘는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더더욱 그 정권 심판 여론이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또 없진 않아요 그러면 이 갭도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는 뭐 이런 입장이 같아요 호남에서는 어차피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영남에서는 단위로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만 조국혁신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뭐 따로 출연시키실 필요가 출연해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출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 후보가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논리를 또 대고 있거든요 금전구청장 선거에서 그럼 조국혁신당 입장은 어차피 단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쪽이 조금 더 승산이 있다 단위를 해달라 뭐 이렇게 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김수민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남 곡성과 영광 우리 조국 대표는 호남 월세사리에 들어갔고 신장식 의원도 자기는 곡성 월세 계약했다 그러고 거의 매일 간다 그러고요 자 한 달 뒤 호남 민심의 향배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연장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지역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민주당보다 비례대표를 더 많이 얻은 지역을 보면 좀 도시지역이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농어촌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조국혁신당한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 농어촌 선거는 지역의 조직력 후보별 인지도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보다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들 각각의 인지도 조직력 지역사회 내에서의 신망 여기에 결국에 달린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드릴게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들을 확보하겠다면서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남용방제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 탄핵을 미리부터 공식적으로 준비한다 어떤 위법을 확실히 얘기하기 전에 이런 뜻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방금 속보를 보니까 대통령실이 야권의 탄핵연대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인가 이러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주진 평론가님 이런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좀 무리하죠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 매우 중대한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인데 대통령이 현재까지 그러한 어떤 뚜렷한 정황이나 징후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 탄핵 가능성을 사전에 전제한 상태에서 준비한다 이것은 국회로서 마치 탄핵이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권한 남용해당이 되고요 또 이것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의료 문제라든지 민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차라리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면 차라리 탄핵소추안을 발휘하는 게 정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통기는 부족하고 국민들 보기에 또 탄핵이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의식해서 탄핵을 준비하는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아간 것이고 이것은 국회로서는 좀 너무 부적절한 결정이 아닌가 좀 너무 전국을 혼란으로만 이루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김수임 평론가님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다 했는데 여하튼 미리부터 탄핵 연대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탄핵 사유가 없는데 무슨 탄핵이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그 상대방의 행동을 이용한 어떤 반사이득을 노린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 여당이 고심을 해야 될 것은 과거 같았으면 야당에서 일각에서 소수라도 탄핵 얘기를 했으면 역풍이 야당 쪽으로 불었는데 지금은 그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야당이 탄핵을 섣부르게 얘기를 해도 역풍이 불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강도 높다는 점 이 점을 정부 여당에서는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여기에 돌발 구간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로 총 24km가량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현풍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지난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주춤하고요 이후 감곡 부근으로는 8km 더디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돈둔대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남해 이지선 서부산 쪽 서부산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더디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감전 부근은 5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에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지난 1983년 138일 동안 KBS가 생방송으로 진행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는 9월 15일은 두 번째 맞는 이상가족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상가족 문제 아마 이분이 가장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상가족을 찾습니다의 진행자이자 이상가족 신분으로 북한의 오빠와 상봉을 했었던 방송인 이지현 선생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KBS 대선배이기도 하십니다. 전 KBS 아나운서 이지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저 여기서 방송 한동안 했었거든요. 여기가 사실 저희 메인 스튜디오인데. 선생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KBS 라디오에서 매일 방송 진행하고 계세요.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소수 채널이거든요. KBS 3라디오가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채널인데 거기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1시간씩 시니어들을 위한 특히 장노년들을 위한 종합정보 내지는 오락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대선배님한테 드리는 건 정말 외람대인데 손색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네요. 여튼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놀라워서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선명한데 해수로는 너무 오래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 그럼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작년에 40주년이었군요. 올해가 41년째인데 조금 전에 패티 김 씨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울리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우욱악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요. 세월이 40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감동 내지는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들은 매번 새로워요. 그리고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울컥울컥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이 감정이 아직도 그렇게 풍부하신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저를 너무 노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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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선생님 보니까. 네. 아니요. 저도 농담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속으로. 저 퇴근 시간에 자주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성 참 좋다. 딕션 좋다. 이런 얘기. 바로 제가 갚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선배님이 또 칭찬해 주셨어요. 네. 1983년 한국전쟁 33주년을 맞아서 기획된 프로그램이 장장 138일간의 생방송으로 이어질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당시 제작진들 엄청난 반향 엄청난 호응에 힘을 얻으면서도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때 우리 전 KBS. 네. 천 명이 넘는 인원이 서울과 지방을 포함해서 모두 정말 흔한 편으로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3주년 맞아서 일주일간 지금의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이 스튜디오 830을 진행했었거든요. 거기서 일주일간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직도 내 가족 못 찾았소라는 하루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을 진행하는 생방송 동안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나 가족 찾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넘길 수가 없구나. 아직도 못 찾은 가족이 이 남한 땅 안에서 이렇게 많구나. 해가지고 긴급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 25일 그 주였는데 바로 6월 30일에 긴급 편성해서 밤 10시에 6월 30일에 방송을 2시간. 왜냐하면 그때는 밤 12시면 방송을 모두 마치는 때였어요. 지금처럼 정파를 하는데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달려왔어요. 그때 기억해요. 신영숙 씨라는 분이 일사 후퇴 때 헤어진 8남매를 찾겠다. 사촌 남매를. 얼마나 가족이 그리우면 사촌 남매를 찾겠다고 나왔는데 그 방송을 보고 30분 만에 서울에 사는 7명이 달려온 거예요. 실제 찾던 그 인물들이었어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모두 지금 가족 찾겠다고 나와서 정말 긴장된 표정으로 스튜디오 안도 정말 뭔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분들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흥분이 된 거죠. 방청석에 입 택기 들고 앉아계시는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진행자들까지도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2시에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공부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금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바로 허락을 막고 2시간을 연장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계속 밀려오고. 그게 2시간이 4시간, 4시간이 그 다음날 8시간. 8시간이 점점점 해가지고 제일 많이 생방송 길게 한 게 16시간 35분. 그게 138일 동안 이어졌죠. 그러니까 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 거예요. 영화도 나오긴 했어요. 그 후에 이상한 영화도 나오긴 했는데 영화도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요. 우리 이지현 선생님도 엄청난 강행군 소화했습니다. 아까 16시간 30분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138일 동안 하셨어요. 되게 힘들지만 또 소명감도 생겼습니까? 또 본인의 어떤 입장도 있고 어땠습니까? 이제 같이 진행하셨던 유철 선생님도 이상가족이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6남매 중에 외아들인 오빠가 전쟁 때 학도평으로 나갔다 끌려간 뒤에 소식이 없기 때문에 가슴 속에 엄청난 한을 안고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들 하나 달랑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잃고 부모님이 평생을 힘들게 힘들게 사셨었기 때문에 이 안에 커다란 엉어리가 있는데 선생님도 같이 진행한 두 사람도 그런 엉어리를 안고 시작하면서 둘이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하다 보면 바로 울음이 쏟아지니까 그걸 둘이 억제해가면서 눈물이 나도 참자라고 하면서 그걸 버티면서 해나갔는데 어느 날 그 이상가족 가운데 여러분 다 이제 워낙 이상가족 스타가 되셨어요. 서른 도시만큼이나 허연철 허연옥 남매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오빠가 지금 어릴 때 헤어졌던 남매 여동생을 찾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화면에 분할해서 제주에서 허연옥 씨 대전에서 허연철 씨가 나와서 우리 그때 kbs가 이제 그 분할 화면도 처음 시작을 했던 때고 칼라 텔레비전이니까 전부터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더니 바로 맞다 맞자고 울기 시작하면서 너는 허 씨야. 넌 김 씨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양료로 간 집안의 이름을 따서 거기서 채워준 이름을 30년 넘게 살아온 동생이 오빠 생각날 때마다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제 오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성을 찾고 열심히 진행하다. 결국 그날은 진행하다 그냥 박차고 뛰어나가서. 아 도저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수부터 유수생 혼자 진행하셨어요. 아 그런 날도 있었군요. 야 뭐 이런 사례들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단일 주제 생방송으로 세계 최장 연속 시간 기록 세워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자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대표적인 거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사연 더 듣고 싶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동생 여동생을 찾고 바로 이분이 kbs 만세 대한민국 만세 펑펑 울면서 저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광만영 씨 이름이 탐실리라는 동생을 찾았어요. 이분들이 영등포역에서 둘이 헤어져 만든다고 끈으로 묶어서 같이 피난을 가다가 그 끈이 잠깐 이제 오빠가 먹을 거 찾아오겠다고 푸른 순간이 30년 동안 그 끈을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만나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더니 바로 대한민국 만세 kbs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절을 하는데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지금 허연철 허연옥 씨 남매하고는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우리 광만영 씨도 건강히 잘 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희 뉴스레터K는 지금 이지연 전 kbs 아나운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진행을 맡았었던 kbs 대선배 아나운서이기도 하시고요. 지금 그 당시 상황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40주년 기념하는 해외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됐다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제작했고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의 블룸버그 방송사에서 거기서 프로듀서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산부작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산가족 40년 정전 70년 해가지고 특히 그분이 어떤 계기로 다큐를 기획했냐면 미국에서 80대 되신 한국의 미국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 역할을 중간에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아무 보수 받지 않고 거기서 이산가족이라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도 이 슬픔을 지어내지 못하고 있구나.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그렇다면 본류를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KBS의 방송 이산가족 40년 주인공이라고 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허연철 허연옥 씨 남매하고 저하고 1부작의 주인공이 됐었고 2부작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인 이산가족들. 그렇군요. 그리고 3부작은 그 80대 운동가이신 그분을 해서 지금 아직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유만식 씨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또다시 이산가족 만남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제는 남북강 교신까지 단자를 해놔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지현 선생님 좀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자 다큐멘터리 내용 소개하시면 잠깐 언급도 해 주셨지만 선생님 본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산가족으로 북한의 오빠와 상봉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오빠와는 어떻게 헤어지실 때는 어떻게 헤어지실까요? 전쟁 때 18살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그다음에 소식이 끊기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일본에서 오빠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편지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일본까지도 갔어요. 갔는데 그런 사람 없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후에도 연락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이산가족 방송할 당시에도 오빠가 살아 계실까? 계신다면 북에 계실까? 북에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캐션 마크만 있었지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소식을 알 수가 없지는 않을 텐데라고 했는데 방송하는 내내 가슴에 안고 있었죠. 그랬는데 우리 방송은 8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만나자 해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네. 오빠가 살아 계시면 만날 수가 있겠네 했는데 7월 17일에 그 해. 재헌절에 KBS 자막으로 계속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가족을 찾는다는 자막이 나온 거예요. 언니가 빨리 봐라 KBS를 지금. 그 밑에 오빠가 저희를 찾는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살아 있다 오빠는. 그리고 바로 KBS로 달려나왔죠. 집에서 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8월 15일에 한 달 만에 오빠가 18살에 헤어졌던 오빠가 저는 아기니까 모르죠. 아직 아기 때였으니까. 언니들은 다 알죠. 50년 뒤에 68세가 돼서 상봉장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네. 저는 학창시절에 오빠 사진만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오신다. 네. 그렇게 3박 4일 만나고 헤어진 뒤에 지금까지도 다시 또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네. 제가. 또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자 2418님이 그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참 새롭네요.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님 목소리 그때 참 울었어요. 제 나이 22살. 이산가족도 없으면서 밤을 새면서 복원했죠. 빨리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당신 오빠와는 며칠을 같이 보내신 겁니까? 3박 4일인데요. 단체로 그냥 잠깐 잠깐 만나는 거 말고 개인 시간은 딱 서로 호텔 방에서 짤막하게 한 1시간 반? 사흘 합쳐서? 네. 같이 집에 와서 같이 잠을 잔다든가 부둥개 안고 울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조금 더 체감을 많이 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오빠하고 같이 생활했던 그게 있으니까. 언니들은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울지도 못해요. 계속 큰언니한테 오빠 얼굴만 만지고 오빠는 또 큰언니한테 어머니 같은 누이하고 오빠도 그냥 계속 우시기만 하고 부모님이 이미 못 보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빠가 북한에서 이제 자기 아이들 얘기 쭉 하고 야 뭐 우리 딸은 지금 평양산원의 의사다 부터 시작해서 큰아들은 뭐 둘째 아들은 뭐 그다음에 둘째 아들을 그 똑똑한 아이를 잃었다 막 그러면서 잃고 나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라고 하더니 울지를 못해요. 호텔 위에 스프링클럴을 보더니 저게 뭐냐고. 감시 카메라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불이 나면 물이 내려오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그쪽에서. 또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저는 똑똑했었기 때문에 가서 정치를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오빠가 기다리면서 아니면 대학 교수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인민배우가 되어서 나타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트랩에서 내리면서 썸글라스 쓰고 막 춤을 추면 내리는 게 막 신문이 이만큼 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진행했던 아나운서였고 오빠도 인민배우가 아니니까 계속 카메라가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그 배우라서 그러는지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하는 얘기는 걱정하지 말아라. 2년 안에 통일된다 마. 아주 확신을 하면서 우리 또 만난다.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내려와서 나 경복궁 가서 영화 촬영할 거다. 한국의 배우 누구 누가 영화 촬영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통일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떠나신 후에 그 인연이 지금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실 때 특별히 말씀 나는 거는? 그냥 건강하자였어요. 건강하자였다. 이후에는 연락을 또 서로 못 취하고 지금 뭐 생사나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빠가. 그로부터 또 24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나고 24년이 됐는데 오빠 68세에 만났으니까 7순 되니까 도저히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빠 어떻게 7순인데 잔치는 하셨나.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제사를 모셔간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서 부모님 제사 날짜 기일을 적어줬더니 내가 물 한 그릇 떠놓더라도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가져갔는데. 모셔갔는데 부모님 기일이 돌아오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 7순 때도 임진각 가고 부모님 기일만 되면 또 임진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또 그 후유증이 좀 있나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거라는 얘기 전에는 포기하고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긴 세월 50년의 세월 동안 살아 계실까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신청해서 만나신 분들은 정말 이제는 죽어도 예언이 없다고 하지만 만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이산을 통해서 또다시 그 통안의 세월이 이어지니까. 제2의 이산이다. 네. 이런 세월이 정말 눈 감기 전에는 언제 또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우리의 이산가족 연루하신 분들은 몇백 분씩 돌아가시거든요. 작년에 이산가족의 날 이럴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가서 뵈니까 105세 되신 이산가족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분 말씀이 나는 절대 내 고향 땅 밟기 전에는 내가 눈 감을 수 없어. 내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은 그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지금 방송인 이지현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한 2분 정도 남아서 제가 빨리 빨리 질문을 한 도우게 드릴게요. 현재 이산가족 가족들 포함해서 60에서 70만 정도 추산되는데 우리 이지현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쪽에서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일을 좀 시급하게 뭘 하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로 끝났거든요. 끝나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나마 그때 나가서라도 달려가서라도 평양을 가든 그들이 서울에 오든 만나서는 희망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 희망의 끈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든 무슨 정치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서신이라도 편지로라도 교환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자, 그 서신과 만나는 거 말씀하셨죠. 이산가족 기념관 설립 필요성도 얘기하셨어요. 그건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념관이 있으면 이런 후손들이 와서라도 우리 KBS 견학국을 오는 친구들이 우리 기념관을 와서 여기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산가족들이 이런 아픔의 서울을 이렇게 보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으로 만들어줄 때는 이걸 길이길이 보존해서 알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시관 박물관에서 그런 걸 보고 느낄 수 있고 전쟁의 참상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시간은 한 40초 남았는데 한 20초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요, 아니요. 이산가족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줄로 당부 말씀. 네, 네. 아까 제가 104세 되신 할머니 말씀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건강 잘 챙기셔서 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꼭 갖고 부둥이게 안고 계시고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자, 지금까지 전 KBS 아나운서인 방송인 이지연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키의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결국 특수아동 시설로 자리를 옮겨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는 불안정하지만 유독 운동할 때 밝아지는 세훈이의 모습을 본 선생님은 투포환을 권유했는데요. 그날부터 세훈이는 운동선수를 꿈꾸며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결국 혼신의 노력 끝에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럴림픽에도 참가해 또 한 번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하는 세훈이. 세훈이가 상처와 장애를 극복하고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영동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20에서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며 폭염특보가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지방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남아있습니다. 내일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부산, 제주 32도, 서울 29도 등으로 중북부지방도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일부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아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계가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발족을 위해 의료계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협의체 발족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가 있어야 협의체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우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전주 손모 씨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가 조작의 계좌가 이용돼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신청 8년 만에 허가가 나면서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속에 관련 대출 등이 함께 급증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병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펜유이었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스 진수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의정갈등 해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특권법안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해온 쟁점 법안들 표결은 미뤘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봅니다. 조승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자, 민주당이 아마도 내일 추석 귀성 인사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용산역으로 9시에 인사를 나가게 돼 있고요. 해마다 명절 때 그러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고향에 가시는 분들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녀오시라 이게 기본인데 또 민주당의 명절을 시작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향에 가시는 기분은 상당히 들떠서 가시긴 할 텐데 그러나 마음도 한편으로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 먹고 사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이런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내수부진이 워낙 심각해서 아무래도 명절을 치르는 비용 자체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하실 텐데 더군다나 의료대라는 문제 때문에 명절 연휴에는 응급실 수요가 한 두세 배 늘게 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병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려가시면서 이번에 배탈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약간 그런 두려움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지역합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과 조율이 잘 되지 못해서 많이 송구한 모습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내수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내수 살린다. 그 부분에 또 중점을 두시고요. 우리 조승래 수석대변인님은 지역구 대전이잖아요. 언제 가십니까?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매일 가시는군요. 내일은 9시에 용산역에서 인사를 드리고 또 국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치르고 오후에는 내려가면 연휴 기간에는 특별한 서울에서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보내는데 예를 들면 저희 유성인은 유성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장이 서는 시장이 있는데 4일, 9일 이틀 서게 돼 있어요. 4일, 9일. 14일이 마침 명절 연휴 첫날이죠. 마침 장이 서서 장에 가서 상인들에게도 인사를 좀 드리고 또 장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하면 그때 아무래도 대목장이니까요. 인사도 좀 드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같이 힘을 좀 내자고도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릴 생각입니다. 유성장에 가서 5일장이요? 5일장입니다. 4일, 9일에서부터. 4, 9. 그러니까 14일에 가실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승래 의원님 만나시려면 14일에 유성장으로 오세요. 미리 예고했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석 전 협의체 구성 가동이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문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사실은 좀 만만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정이 각기 주체들이 이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의사단체들 중에서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여건 속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뭐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하더라도 혹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 정만이라도 출발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문발차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문발차는 사실 개문발차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여야 정이 모이는 것은 이미 상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요. 복지부 장관과 여야가 항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여야 정끼리 따로 만날 이유는 없고요. 의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중에서 이런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여당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말과 추경호 대표의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말이 다르고. 여당이죠. 정부 여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말이 다르고. 또 여당과 또 정부하고도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는 25년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추경호 대표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그건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건 또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 메시지가 혼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단체나 이런 주체들이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2026년 유예 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정부 측이나 이쪽에서는 아이고 이거 안 된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한 발자국 나갔다면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던지고 있는 거는 의제에 상관없이 2025년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떻게 논의가 되더라도 일단 안 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도 똑같은 거고요. 제가 3대 요구를 보니까 민주당이 의제 제한 없이 앉자.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대화의 사과와 문책이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이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을 제일 먼저 했던 것도 이제 지난 총선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했고요. 워낙에 당시에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이 급하게 터프하게 던진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서로 제대로 좀 논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바 있었고.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맥락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그건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바니까 환영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25년을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일단 얘기를 해야 의사단체들도 참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걸 곤란하다고 주장하다가 그것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 브리핑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문제없다 병원 가봐라. 이렇게 큰소리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황 인식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잘못된 보고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나 문책 같은 것들이 없으면 되겠냐. 그런데 이거는 전제와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그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될 때도 그 진정성이 좀 확보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요구는 사실은 의사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는 아니지만 구성과 운영의 진정성을 위해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의료계는 의료단체들은 증원에 대해서 백지화를 전제로 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거고. 그렇다 보니까 2025학년도도 백지화하자. 이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전에도 어떤 패널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의대 증원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니던 대학이나 직장까지 그만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N수생이라 그러죠. 많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의료단체들은 완전히 내년도 정원부터 백지화하고 하자. 이거는 좀 어디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정부와 여당의 실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 없는 의제. 그러니까 거심탄회하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의 현실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라는 입시를 앞둔 현실적인 조건과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의 조건. 그게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믹서를 해가면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관된 메시지를 줘도 의사들이나 어쨌든 의료계에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정부 여당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 얘기 다루고 원내대표 얘기 다루고 복지부 장관 얘기 다루고 총리 얘기 다루고. 이게 서로 다양한 메시지, 서로 중구난방식 메시지가 주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이냐라는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 테이블 구성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제 여권 내에서의 약간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계 안에서 또 의사협회하고 전공의협의회하고 다르고 16개 있대요. 그 단체가. 그런데 다 중요하겠지만 여하튼 이 사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데는 의사협회하고 전공의협의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하의정협의체가 이렇게 좀 잘 굴러가려면 여기서 약간 이 두 단체가 약간 접점을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 정부도 이만큼 양보하겠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또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사실 의원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참 난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라도 좀 참여해 주세요. 자꾸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의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민주당의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핵심적인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합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단체를, 대표적인 두 단체를 테이블에 앉힐 수 있도록 조건과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취약하니까 계속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의사단체들도 그냥 털어놓고 들어와서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불신이 깊은 거예요. 불신이 깊으니까 정부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불신이 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단체는 자기네가 보기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들어온다.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고 테이블을 구성한다는 것은 서로 신뢰나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만들어지면 다소 의제에 대해서 조금 전제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앉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자꾸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혼선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여당 쪽에서 의사단체들 몇 개가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다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발표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의사단체 내에서 입지만 좁아질 거 아닙니까? 이 분들도. 김상훈 정치기 의장이 얘기했던 그 두 개 단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두 개의 단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개문발차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과연 그것이 핵심 단체인 의사협회와 전국의 단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사퇴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저희 민주당은 또 갖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은 의정 갈등 해법에 여야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면서 민주당 야권 단독으로 추진되던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처리를 연휴 뒤로 미뤘습니다. 19일이라는 얘기도 또 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격, 경악 등의 용어를 쓰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19일 처리에 대해서 아까 의총을 통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수용하기로 했고 물론 저희들은 해병대 특검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지역합회법 이것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석 전 통과를 추진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여러모로 부담이 되셨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19일 날은 그 세계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19일은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걸 또 더 미뤄서 며칠로 가고 이건 아니지만 의장께서 19일까지 언급했으니 어쨌든 여당이 동의해 주지 않더라도 19일은 처리를 해야겠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그리고 의장의 중재라는 것은 일주일 미루고 여야 간의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이 법안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또 추석 연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여야가 싸우면서 만약에 그런다거나 만약에 필리버스터하는 모습을 그 연휴에 보인다거나 이게 이제 모양새가 안 좋다고 판단도 하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도.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했다라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뒤인 19일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과 합의 처리든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어쨌든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의장이 이제 연휴 직후로 미루자 이렇게 하실 때 기자회견 하실 때 미리 좀 귀띔을 주셨습니까? 당에. 아마 이제 그 직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렇게 아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하고 아마 이런 소통 과정을 거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자회견은 그냥 가서 불쑥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 과정을 거쳐서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사전에 통보 뭐 이런 것은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2893님이 국회의원들과 의사들은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지방에서 서울 큰 병원의 진료 2분 받으려 해도 한두 달 예약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양보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럼요. 저희들이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노력들이 거꾸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일종의 선무당 같은 이런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 아까 말 나온 김에 하나 잠시 여쭤보면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당 쪽에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회의실 밖에서 벌 서고 갔다가 오라든지 듣기에는 모욕적인 말들 어떻게 이렇게 증언을 시작하면 약간 거북 위원장 보기에 거북한 증언 고만하고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걸 환호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 눈높이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한 대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상임위 운영의 여러 가지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거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좀 더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이셨고요. 자. 오늘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자자 손모 씨 방조 혐의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조금 전에 저희들도 논평도 내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하는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 거거든요.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사실 김건희 여사 구조와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심에 이 손모 씨가 무죄가 됐을 때 검찰과 여당에서는 2심 결과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2심 결과가 유죄로 됐으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찰이 손모 씨와 똑같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이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다시 그 기사를 보고 막 사진을 확대하고 이런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고 그 뒤에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일부러 계속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농담도 있고 그랬는데 자 여하튼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포대교 현장 방문.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장안의 화제가 됐던 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권익위도 면제부를 줬고 검찰도 면제부를 줬는데 그 면제부를 준 사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찾아가서 119 구조대 경찰관 늘 대동하고 현장을 가서 경청하시고 또 어떠어떠한 조치를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개선책을 얘기하고 갈 때는 당신이 혼자서 운전해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 공적인 활동을 이미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어떨 때는 국가에 세금을 써가면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 모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러저렇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권익위의 판단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대외활동을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인사에도 등장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행보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곱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의 이른바 탄핵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12인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 9명입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확인됐을 때 시작을 하는 건데 탄핵을 미리 공식적으로 준비한다. 적절한가요? 그 적절성을 떠나서 일단은 12명의 의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개별적인 소신과 판단을 가지고 이런 의원들의 모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의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사실은 국민의 여론과도 무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의료 대란도 발생하고 정말로 이렇게 이 무능한 대통령과 이 무능한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좀 엉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국민적 분노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과 신점에 따라서 이런 모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도로 미끄러운 구간이 많습니다. 여기에 퇴근 정체도 이어지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이동량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한간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북천안에서 안성분기점까지는 17km 정체입니다. 오산에서 한남까지는 30km 정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부산 쪽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정체,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까지는 10km 주춤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8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은 장덕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 뉴스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오늘 오전에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73일 만이에요. 마지막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게 7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73일 만이고요. 우리 합동참모본부, 우리 군이 파악하기로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에 한 3, 4발 정도를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비행 거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어디까지 타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약 360km 날아가서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360km면 서울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또 대전도 들어갑니다. 군산, 청주, 계룡 이런 군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거리입니다. 앞서 최근에 미사일 썼던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5월에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사례가 7월 1일이었는데 그때 고중량 탄도 장착 전술 탄도 미사일을 쐈다라고 북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우리 군이 분석하기로는 이 발사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번에 발사한 게 5월에 쏜 거냐 7월에 쏜 거냐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7월에 쏜 거라면 실패한 걸 다시 쐈을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군에서 보기로는 5월에 발사한 미사일이랑 좀 비행 특성이 유사하다. 그래서 7월에 쏜 거는 아마도 실패하고 다시 시도는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것도 연결해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오물풍선. 북한이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어제도 한 20개 정도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좀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북풍이 불어가지고 대부분 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물풍선은 최근에 무지하게 많이 보냈는데 미사일 발사는 비교적 오랜만인 셈이에요. 사실 두 달 좀 넘었으니까 오랜만인 것도 아닌데 사실 오랜만은 아니에요. 하도 자주 그 전에 쏘고 그러니까 오랜만이라는 제가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어떤 의도로 분석이 됩니까? 군에서 분석하기로는 연합 연습도 있었고 또 쌍용 훈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거나 혹은 러시아 수출을 위해서 테스트 목적으로 시험 발사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훈련이나 연습은 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면 러시아 수출용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아까 7월에 발사한 거, 5월에 발사한 거 말씀드렸는데 5월에 발사한 게 초대형 방사포였거든요. 이 미사일이 뭐냐면 600mm 초대형 방사포인데 이게 지금 러시아의 수출을 북한이 해야 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발사 준비를 해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어제는 TV토론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중요한 국제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즉 존재감 과시하려고 우리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TV토론회에서도 북한이 언급되기도 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걸 앞두고 이런 상황들을 두고 좀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도라고 하면 지금 미국 대선은 11월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분류하자면 비한계 의원들의 만찬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순봉 기자한테서 취재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임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 참석했다라고 확인이 된 건 공식적인 건 인유한 최고위원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석자가 4, 5명이었다. 여기까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김민전 최고위원은 확실치 않아요?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도권 중진 의원이 번개를 요청해서 만들어진 자리다라고 했는데 이 수도권 중진 의원도 이름을 확인해 주진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나 다만 윤모 의원 아니에요? 맞죠. 윤석열 의원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따로 확인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람은 어쨌든 인유한 최고위원만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석열 의원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김민전 최고위원도 참석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4, 5명이라고 또 대통령실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명 말고도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을 텐데 그 이름도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관저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관저는 그래도 비교적 대통령이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전역을 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화 내용도 사실 지금 참석자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화 내용도 한 줄 정도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인유한 최고위원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의 의료 관련된 것들도 맡고 있고 그래서 의료계 상황을 대통령한테 상세하게 전했고 대통령이 이걸 경청했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도 지금 많이는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임이 약간 기사로서 주목받았던 건 원래 한동훈 지도부하고 만찬을 추석 연휴 전에 하려 그러다가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가 된 상황에서 보니까 한동훈 의원과 한동훈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제외된 상태에서 만찬이 있었네.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했던 면이 있죠. 맞아요. 이 추석 만찬이 취소됐는데 만났네.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 게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최고위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네. 이 두 가지가 좀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사실 지난달 30일에 원래는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틀 앞두고 취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추석을 앞두고 당장에 모여서 밥 먹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민생 고민하는 모습 보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민생을 이유로 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지도부 만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는 민생 대책 같은 거 세우느라 좀 바쁘고 하니까 지도부 일정을 미뤘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어떤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아 그러면 이 해석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혹시 한동훈 대표 좀 만나기가 불편하거나 껄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이 기사가 또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참석자 몇 면을 봐도 인유한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친융계로 분류가 되고요. 윤석열 의원은 이렇게 기자들이 완전 친융계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분류를 하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다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같이 종종 마신다 이런 얘기들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랑 가깝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랑 경쟁을 벌였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장동혁, 진종호, 김종혁 최고위원 이런 인물들은 아예 이런 상황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고 특히 한동훈 대표도 자기도 몰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윤상현 의원이 아 저 가겠습니다. 저녁에 가도 됩니까?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려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자 윤상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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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갑자기 번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배제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이게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 아주 노골적이거나 적극적인 배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소극적인 배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참석자도 아직 다 확인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치부 취재하면서 이런 상황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고 나면 사실 그날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상현 의원이나 인요한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기자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붙었거든요. 국회에서는 굉장히 기자들이 접근이 쉽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붙었는데 끝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거 말 안 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특히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하고 또 잘 만나고 또 그런 질문을 하면 또 답을 해주는 그런 의원인 편인데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찬에 갔다는 것까지는 부인을 못해도 다른 참석자까지 자기가 얘기는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도 그렇고 갔느냐라는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은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뭐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갔다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게 말했는데 끝내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상당히 곤란해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참석자들이 이 일정이 공개된 게 곤란하다라는 거는 결국 참석자들이 이 기사가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사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프레임이 좀 씌어지는 거는 결국 한동훈 대표 배제하는 거 아니냐. 왜 한동훈 대표 안 맞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다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건 노골적인 배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노골적인 배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노골적이라고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찬에 원래 유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참석을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안 갔잖아요. 이번에. 이런 것들은 조금 한동훈 대표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 이번 만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까운 의원 몇 명 불러가지고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대표하고 불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인상적인 얘기 들었던 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다 아는데 밥을 친정 식구랑 먹었다고 뭐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되는 비판이냐.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사이가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도 한동훈 대표를 불러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사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기사가 안 나왔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특정한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려고 한 만찬은 아닌데 그동안 이제 좀 누적된 경험 이런 걸로 봐서 이런 건 아닐까 하고 그렇게 비친 것이다. 한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제가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 전역자리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불러라라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건 결국에는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기사들이나 친한계 쪽에서 나오는 비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른이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를 포용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령 관계가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불러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취재를 하다 보면 반대의 얘기도 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부르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는 각을 세우면서 정치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불러줘야 되느냐. 불렀다가는 아마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공개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을 하잖아요. 어떤 일정이 있어서 만나고 나면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부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반드시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지금 사이는 아니다. 한마디로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런 거네요. 그렇죠. 불편한 관계인 거는 명확히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부터 사실상 추석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의 심리학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명절 연휴에. 어디로 가시나요? 저희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짧게 여행 갑니다. 아, 여행 갑니까? 국내? 해외? 네, 국내. 아직 해외로 갈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 아직 어리군요? 얼마나 예뻐요. 그때 효도는 다 안 되면서요. 그냥 어렸을 때. 자, 어디를 가는가보다 가족과 뭘 하냐?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게 이제 명절 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소위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에게도 명절 증후군 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놀아줘야 됩니다. 체력적인 부담이죠. 그게가. 명절부 증후군이 우리 김태훈 교수님한테는 애들과 계속 놀아줘야 되는 그 체력. 네, 보통 이제 주말은 이틀인데 이번에는 토요일부터 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며칠을 놀아주려면 체육관 가서 피트니스도 좀 하고 체력을 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하진 않으셨죠? 그렇진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냥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증후군이라는 건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게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증후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경은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명절이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속된다는 거는 뭔가가 쌓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거 더 가기 싫고. 그렇죠. 이거는 꼭 어느 쪽, 꼭 윗사람 책임이다 이런 것보다 서로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명절 심리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요. 샵 9730으로 문자 아니면 콩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통해 달아주시면 방송에서도 소개해 드리고요. 교수님께 또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명절 전후로 실제로 정신의학과 찾는 분들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근무를 바꿔서 추석 때 근무하시는 분들 많다고 해요. 여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명절이 힘든 이유, 뭡니까? 우리가 명절이 연휴가 길어지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계속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명절에 쉬지 못하면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명절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친척을 뵙고 인사드리는 시간,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휴식을 취하는 시간.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시간으로 보낼 거냐?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시댁이나 혹은 처가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대하는 거에 충돌, 역할에서 불균형, 그로 인한 감정노동이 심해지는 거죠. 제가 보인 감정노동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보통 명절에 주로 부엌에만 있고 즐거운 대화 시간에서는 완전히 배제돼 있고 이거는 누구도 견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명절의 모습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냥 며느리들 부엌에 있고. 저도 TV에서 본 겁니다. 그럼요. 제 주의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남자들끼리 술판 버리고. 그렇죠. 여자들 계속 음식 갖고 오고. 밤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그걸 같이 도와주면서 일도. 대화를 하고 같이 재미있게 보내기 위하고 어떤 가족 간의 정을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일방적으로 일하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막 마시고 먹고.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바뀔 수밖에 없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나는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일한다는 것보다도. 그게 굉장히 크죠. 그냥 일만 많이 한다. 이것도 화가 날 수 있지만. 플러스 가족이라고 왔는데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여기 그 그룹에 끼는 것 같지도 않고 소속감도 없고. 그게 더 무서운 거라 이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시대에 따라서 명절 스트레스의 성격이랄까. 이런 것도 좀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전에는 그런 문제 혹은 차례상 이런 거 제일 큰 스트레스였어요. 오죽하면 천년의 사랑도 식어버리게 만드는 차례상이다. 이런 그런 표현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 천년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차례상. 둘 다 치읒 발음이네요. 여튼. 그래서 여전히 분명히 며느리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이제 가족의 형태가 자꾸 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성인이 된 미혼 자녀들도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랑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명절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별로 반갑지 않은 온갖 종류의 잔소리 폭격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잔소리. 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말 좀 하면 안 돼요. 왜 잔소리를 하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에요? 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잔소리가 되고. 이거는 잔소리고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이거죠. 보니까 약간 통계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통계,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보통 보면 기혼 여성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혼 자녀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혼 자녀들? 네. 뭐 이런 건가요? 결혼 언제 하니? 또 지금 회사 들어갔니? 뭐 이런 것들 되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자료 찾아보다가 명절의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명절의 잔소리 메뉴판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중, 고등학생, 직장인, 대학생, 부부 이렇게 다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직장인한테는 너 언제 승진할 거냐, 직장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 이런 종류의 걱정이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잔소리. 그건 각각 얼마다. 그다음에 부부한테는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거. 또 얼마다. 이렇게 잔소리 메뉴판이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혼자한테는 결혼 얘기.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실수를 금치 못했었는데요. 이게 좀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1567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비단 옛날 명절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일하는 여자로 한국에 산다는 것은 참 별로네요. 명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1567님이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힘들 거면 명절 문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뭘 바꿀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명절의 의미? 명절의 취지? 네, 명절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있죠, 명절이? 그러니까 명절에 모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의미 있는 시간을, 서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는 게 명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거기에서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바꿔야 되는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바꿔야 된다? 명절에 누가 모여야 되고, 왜 모여야 되고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 즐겁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실 가족이 다시 만나서 다시 결합하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리유니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뭉쳐서 소중한 시간, 아주 가슴 뿌듯한 시간을 가지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가족의 정을 느끼고 또 이제 며칠 있다가 헤어져가서 다시 각자의 삶 터로 가는. 그게 명절인데. 그렇죠. 최소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서로 언제든 자주 보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런 가족들한테는 명절의 의미가 모인다기보다는 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734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아내가 요리 솜씨가 없다 보니까 명절 때 다 같이 음식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살짝 왕따 당하는 느낌도 받는다면서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는 서로 옆에서 북돋아주고 난이도 좀 낮은 거 맡기면 안 되나 싶긴 한데. 그렇죠. 처음부터 요리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교수님 가족끼리 만나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취직 얘기하지 마라. 결혼 얘기하지 마라. 출산 얘기하지 마라. 승진 얘기하지 마라. 어떤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보이는 거 하고요. 불편하게 만드는 걸 혼동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고 정말 위해주는 거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를 헷갈린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무턱대고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신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볍게 스몰 토크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잔소리 말고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될까 생각도 듭니다. 자, 반대로 듣는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죠? 거기서 화내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안 듣는 게 제일 좋으니까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폰을 껴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표현을 한다고 막 그냥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의 바르지만 완곡하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걱정해 주시는 거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나도 되게 고민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은 완곡하게 불편한 의사를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는 꼭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큰 부상을 당한 거랑 비슷해요. 예기치 못한 큰 부상을 당한 거랑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이후에 혹은 조금은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때 꼭 스트레스는 푸셔야 됩니다. 자, 3392님이 30년 넘게 시댁 명절상 차리고 시부모님 돌아가시니 이제는 며느님 위에 상을 차려야 하네요. 유유. 그리고 웃음 표시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은 시어머니 같긴 하고 여하튼 서로 간에 잘 가족 문화를 잘 만들어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니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이겠다는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밝게 웃는 스마일 마스크 증오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네, 스마일 마스크 증오군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주로 감정노동자한테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스마일 마스크 증오군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그게 진짜 제대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삭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가족이라도 관계 기본을 또 에티켓을 자주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기본 에티켓. 꼭 기억하실 기본 에티켓 한 말씀해 주세요. 보통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도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K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절 증오군 없이 즐거운 추석 보내는 방법. 결국 평소에도 가족끼리 풍성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두에 대화가 필요해.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